예, 금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찌 살건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자. 세상이 어찌 살건 부름 따라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후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요시아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너무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아주 심하게 항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는 이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경고하셔서 알게 하셨던 그 결과들이 벌어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무시하고 각기 제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통치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들이 벌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언약의 기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 번 약속하시고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직접 그 나라 백성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주셨던 법도 규례, 명령, 그 가치, 그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신의 산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은 성도로서 살아갈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로 말미야마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왔고 새롭게 된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기준이 정확해야 요시아 왕처럼 자기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믿음 따라 살았잖아요. 여덟 살 때부터 그렇게 왕이 돼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28살에 발견한 그 성경의 이 기준을 알게 되면서 이게 이 기준이 분명하니까 요시아가 그동안 걸어왔던 열심을 했는데도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아, 우리나라의 잘못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온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놓은 이 출애급 이후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혼잡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그 법도, 귤의의 약속, 그 신해산 언약을 지켰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며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켜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백성들,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야곱에서 1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게시하여 알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행해가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나아가는 변화의 삶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결국은 진정한 믿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다. 겉을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거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거꾸로 본다면 이게 참된 선자를 구별해내고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어떤지는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삶에서 풍겨 나오는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율법에 기록된 종교 규칙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마치 율법 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단지 겉으로 교회당에서만 보이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의 삶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삶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정말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느냐 소금된 삶을 사느냐. 이걸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좋은 열매 맺는 삶이고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너무 신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사야 일작을 통해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도중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 내에 그런 이제 그 알고기 아닌 가라지 같은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따라 손을 씻고 빵을 먹지 않고 그냥 먹는 그런 사건 때문에 바리세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손을 닦고 먹는 거는 전통을 넘어서 율법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들의 가치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더 덧붙인 종교적 행동을 그렇게 겉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자유하게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마탈고 10호장 16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제대로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율법의 개명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 그 의도를 알고 행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남유다 왕국 안에 오늘날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이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 의도를 잘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도저히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죄악된 욕심대로 걷는 그런 사람들을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갑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알곡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라지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당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태칸받은 백성이다.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죠.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고 그런 책망에 말씀드린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방으로 보내질 않아요. 그 요나 선지자나 몇몇 외에는 다 약속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공 10장 5절.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떼에게 가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아까웠다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건 당연히 전도에 그런 포커스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바르게 전하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에게 이걸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건 성경의 약속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 신실하고 충성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열매로서 진짜를 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교회당에 나오고 많은 종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해도 진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된 삶으로서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이제 열처녀 비유 같은 그런 결과가 되죠. 다섯 처녀는 주인이 오는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는데 또 나머지 다섯 처녀는 같이 기다렸는데도 결국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누가 보면 12장 40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냐는 종은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거나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박국처럼 요나처럼 조목조목 따져서 잘 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현장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가 많아도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어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땀 흘림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들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의 동행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진정한 의인이 있다면 그런 진정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쉽고 빠른 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갈 거야. 그들은 악의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또 거짓된 돈으로 배불리 살고 거짓말로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2등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 자기의 상황과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한다는 건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겁니까? 정말 그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이 약속 앞에 나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늘 그 모든 보이는 것이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살아가는 친정한 열방의 제사장료, 하나님 나라의 빛이요, 거룩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살게 하시지만 또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해초리, 도구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됐고 교만할 때 결국 그 바벨론에게 임하게 되는 다섯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실제 역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페르시아의 왕 그 고르레스 퀴로스가 일어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세계를 주도한 지 불과 뭐 한 100년 정도 만에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함락하는 그런 날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의심하고 덤벼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2장 12절 피로 성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바벨론에 대한 얘기겠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왁계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을 종종하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불이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언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를 알았던 모든 천하 백성들이 과연 여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대 속에 가득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장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 어떻게 멸망시킬 건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이 뭘 모르는 기도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그런 어떤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게시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계속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일들을 하박국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들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지키듯이 지금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악한 자들의 삶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야 그런 것 없어. 난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바벨론은 네가 그렇게 열받고 분노하지 않아도 내가 다 심판할 거야라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박국 선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미야 후손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걸었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장의 절. 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서 저는 떨립니다. 그 일이 너무 먼 미래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주십시오.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 우리에게는 국류를 베풀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단지 종교적 규범으로만 지켜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졸르고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또한 내가 심판받을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 하박국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야마 내 입술이 떨렸더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더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 같은 이유는 이 남뉘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삶, 사명을 잃어버린 삶, 죄악을 고집하는 삶을 먼저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바벨론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떨리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 알게 되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진노 중이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도 우리를 극률히 여겨달라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바뀌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고 진실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어있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을 경험한다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회귀하고 돌이켜서서 결국 약속의 길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나올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이 열정으로 불타오를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이 하박구 선지자가 오해했던 것 같이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우리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좀 바르게 만나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어둠 속에서도 그 나라를 이루어갈 그 믿음의 사람 그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인들이 당하는 아픔과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는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항상 핑계대고 변명 늘어놓고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가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는 말씀마저 순종하지 않고 늘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 봐야 돼요.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숙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먼저 남이 아니라 내가 멸망에 떨어질까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눈으로 악인과 의인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군의 주여 전능자시여 사랑이시며 창조주여 또한 정의로운 심판자시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악이판을 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또한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주기를 바라는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시대를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구 선자가 만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진실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그 의로운 백성들의 눈물을 그의 가슴에 담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서를 읽고 복상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들로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 바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빛과 소금답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길과 진리를 주시는데 죄와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핑계와 변명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든지 거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런 길 걷기 원하고 그 어둠 속에 찬된 빛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